안녕하세요 오늘은 퀘 루이스 32카운트 투월 하이 임프로버 레벨에 태그 3번 리스타드 2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앞으로 스윕 왼발 스윕 하면서 오른쪽 2분의 1턴 포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스윕, 오른발 스윕,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포드 스텝, 4분의 1턴,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 어깨 보셨다가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턴,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라이, 리커버, 왼발 어크로스 킥, 뒷사이드,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사선으로 록 스텝, 스텝, 록, 록 셔프, 스텝, 록, 스텝 놓고 플릭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턴, 록 셔프, 스텝, 록, 스텝, 왼쪽 8분의 1턴 하면서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모디파이 제지박스 오른발 크로스, 백, 오른발 백, 왼발 누르면서 힙 로테이트 백, 오른발 누르면서 힙 로테이트 백, 힙 로테이트 하시고 피겨 8 해서 체주 오른쪽까지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and 4, and 5, and 6, 7, and 8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and 5, and 6, 7, and 8 세번째 월, 일곱번째 월, 열여섯 카운트 끝나고 리스타트가 있어요 세번째 월 열여섯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리스타트 1, 2, 3, and 4, 5, 6, 7, and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태그 스텝 태그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백 오른쪽 4분의 1턴, 포드 사이드 스텝 바디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디롤 하시고 마지막에 체중이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이지 옵션으로 바디롤 하지 않고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드래그 하셔도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9, 9, 10 7, 9, 10 11 11 11 15 15 1, 2, 3, 4, 5, 6, 7, 10